대한민국 어린이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집에만 있어서 많이 답답하죠 우리 체조로 부모님과 집에서 수한 시간 보내는 건 어떨까요? 움츠리고 답답했던 마음 활짝 열고 우리 그때까지 같이 이겨내봐요 힘내자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용인대학교 무도 스포츠 산업학과 홍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정입니다 오늘 배워볼 동작은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?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는 동작은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는 동작은 장 Vinco 서있는 동작은 자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는 동작은 아 엔딩 아를 어린이 어린이 외출 후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꼼꼼히 30초간 손 씻기로 코로나19 1차 예방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시원하게 한 컵으로 무더위 탈출 본 캠페인은 수돗물 홍보협의회와 KBSN이 함께합니다